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맑게! ost sumber! Gardik!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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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그럼 이상 트는 곳 제1대 정규 회장 입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꺼낸다 꺼낸다. 어머! 어머! 아파요! 아파요! 이상해 여기 학교. 아파요! 아파요! 다 아파지 너무 미안해요. 기다리 안 와요. 말해도 괜찮아요. 제1회 두또 궁금해야지. 괜찮아! 할 수 있다! 손이 떨려요. 제1회 두동곡. 제1회 두동곡. 운동회 반성.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김다현! 감동의 1회 운동회네요. 제1회 두동곡. 누구한테 말하는 거. 아직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이곳에 초대한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산속학교에 인사드리는 방장 김나현입니다. 김다현! 김다현! 먼저 우리 둘의 운동회를 축하하기 위한 박수로 함께 쳐볼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이 놓으십시오. 대단해! 네. 물론 승패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즐거운 추억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 소망! 다시 한 번 투등구의 첫 운동회를 축하하며 지금까지 담당 김다현이었습니다. 하얗다 하얗다! 하얗다. 동그라미 누나야 동결장. 뭐야? 뭐야? 얼만 계속 있어요. 감사합니다. 문제 한번 dared. 형 mane look a look, 예쁘다! 동관장 파이팅! 아니 저 자리만 스는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TWICE 200원입니다. 괜찮아? 2만 명쯤입니다! 드디어 최중고가 첫 운동회를 하게 됐는데요! 네! 즐거운 시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준 이곳! 학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해준 친구야!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너무 고맙고 우리도 너가 너무 보고싶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얼굴을 보자! 맨쌈! 드디어 최중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최중고!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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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양양! 드디어 최중고! 유지아! 예쁘다! 귀여워! 귀여워! 하나 둘 셋 넷! 세미날 바라볼 때 대박! 눈과 눈이 맞을 때 대박! 발자 몰라 발자 몰라 발자 몰라 발자 몰라 별 부모님들도 다 알아 대박! 미순이 말할 때 대박! 제일 예쁘다 했을 때 상처 홀린 상처 홀린 상처 홀린 상처 홀린 교사 선생님이 다 알아 진짜 못 찾아요 아니야 아니야 완전 뜻깊어요 원래 학교 때 학교 바꿔가서 그거 많이 했었어요 운동회를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나눠 갖자 사이좋게 근데 오늘은 뭔가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쯔쯔 야 이 팀 싸이 가이좋아 둘 셋 양양 진짜 다시 하나 둘 셋 쯔쯔 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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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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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가비 halluc 아직 armor 너무 해 내가 부부한지 안 돼 cosa 무서워 부부하니 와 저거 방방 있다 대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te två 스토바이 하늘이 진짜 어쩜 이렇게 파란 너무 조용해서 너무 좋은 순서 여러분 첫 번째 게임은 같이 즐겁기를 할 거예요 와우! 살 수 있으나! 살 수 있으나! 저도요! 와우! 햇빛이 한 명씩 다 들어가는 거였어요 누구부터? 채영이부터? 다음 날! 다음 주에? 들어가요! 저쪽이 더 느리지 나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가냐? 와 그래도 했네! 들어갔어! 세 번! 세 번! 우리 더 잘할 수 있어 들어갔어! 일단 들어갈 수 있을지가 문제네 시작! 잘하는데? 선물! 미안하다! 21! 한 번 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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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안정적인데! 아님 두 번째? 한 번 더 believed 있으며 조금 더 하자! 잘하네! 할 수 있어! 파이팅! 너네가 이겼어, 너네가 이겼어. 축하해. 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건 처음부터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딱 쳤을 때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처음 아님 두 번째? 우리 두 번째가 안정적일 것 같기도. 간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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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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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앞으로 가줘. 그러니까 앞으로 가줘. 앞으로! 앞으로!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잘하네!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완전 앞으로 가줘야 돼. 완전 앞으로 가줘야 돼. 레드 팀 할 수 있다! 파이팅! 잘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어요 저? 뛰었어. 아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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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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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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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너무 찍고 싶어. 헉 potent. 동asticence centr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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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어떻게. 느려요! Kom commentmadone 번 WIN 1 이transpo 왜? perdón 오케이! 아, 모모 표정이 너무 웃겨. 너무 가냐? 우리 너무 가냐? 나 집에 갈게요. 모모의 호가 대포로. 아, 다워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네, 그 사람 먼저 가져갑니다. 어, 일단 저희 팀은 머리를 좀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팀의 브레인도 있고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점수. 그럼요, 당연하지. 골키퍼 잘 맞는 사람. 나는 공을 난 맨날 피고할 때 못하는 이유가 무서워서 모르겠어. 저희가 키 크니까 제일 유리할 수는 있어. 해, 막아볼게. 잘할 것 같은 없으면 가위바위보. 그래. 안전거 가위바위보. 민아 언니. 계속 민아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나 곤 진짜 못 만져. 나 한 번만 해도 돼, 한 번만 해도 돼. 공을 응원합니다. 아, prophecy. 화이팅. 영화 파이팅. 쑤이가! 박수, 쑤이가 걸렸어. ливо 할리아이 롤 누 aunque 54岩 tas 으악! 어, 어어! 어찌 잘 봤는데? 헵벌로에して draw three higher play. 좋아요. 여러분, 이제 잘 잡아, 너네神ot. 이걸 잘 잡아, 잘 잡아. 어차피 잘 봤는데? 저기.. 해볼래? 잘 잡아! 잘 잡아! 잘한다 민아! 이거 큰일인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민아 화이팅! 화이팅! 아,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뭔가 오히려 쯔위 있어서 무서운데? 맞아! 쯔위 칠까봐! 오히려 칠 것 같아! 헐! 나 차지 마! 맞아요!! 파티 나 четыр하나 왜 이렇게 사야 해?! rail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괜찮아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 몸도 셀 거 같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막은 거야 저렇게 아 안돼 괜찮아 저거 안 넣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못해 괜찮아 간다? 무서워 잘 봐야 돼 민아 꺼 위로 갈 거 같잖아 다 날아갔다 괜찮아 다 힘이 왜 이렇게 세? 다 힘이 왜 이렇게 세? 거기? 연예 추RED 나이를 춥거나 아 못해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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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 2, 3 양양!! 파이팅! 뻥차 뻥! 양양!!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저기 레츠팀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쎄? 이거 뭐야!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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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전으로! 자전으로 왜 이렇게! 쎄이.. 쉼! 쉼 잘 한다! 이제 왜 이렇게 잘 찍을까? 봐봐요